5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투마로우입니다. 시장은 어제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또다시 밀려놨습니다. 불안한 시장에서 관심 가질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종입니다. 제약주와 유통, 종합상사, IT 반도체, 코스닥 화학, 그리고 기계 업종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디프론과 대우인터내셔널, 실리콘웍스, ENF테크놀로지, 그리고 진성TAC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먼저 3명의 전문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정의정 전문가는 정부의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기대하면서 제약주에 주목하고 메디프론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메디프론의 성장세도 기대된다면서 목표가로 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수 차장은 종합상사업체 대우인터내셔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본격 생산으로 인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서 목표가 4만 5,000원, 총절가 3만 8,500원으로 대응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정수경 대리는 모바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IT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자면서 팟픽으로 실리콘웍스를 꼽았습니다. 고해상도 패널 수요 확대로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표가로 2만 5,000원을 설정해뒀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5명의 객장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보내는지 앞서서 브리핑을 함께 들어봤고요. 정재웅 부지점장의 구체적인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공역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부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NF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IT 재료 부품이다, IT 재료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LCD용 시가객을 주력 품목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LCD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의 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할 정도의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LCD 업황이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호주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또한 이제 그 신규 제품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올해부터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차전지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형 시가객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이 된다 한다고 하면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런 IT 재료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IT 업종이 지금 주도 업종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저평가된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한 주식이다 하는 판단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 흐름이 이제 작년 호실적에 따라서 작년 연말 쪽에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1,000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1분기가 IT 쪽의 비수기이다 한다고 하면 1분기 비수기 쪽에서 조정을 받았다 실적 부분에 대한 그래서 2분기 쪽에서의 성수기 모멘텀이 이제 발생이 될 시기다 이런 판단이고요. 지금 주가 수준은 부담없는 수준이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5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00원 목표가 제시하고 손절가는 최근 절점이 1,800원대였거든요. 이 구간 리타나는 1,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네요. 저평가 매력 이제 부각되는 시기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손절가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대신증권 가겠습니다. 강남센터로 전화 놓겠습니다. 김창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진성 TEC라는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지난해 중국 굴삭기 시장이 침차가 되고 또 캐터필라의 재고 조정에 대한 영향 등으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율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 도시와 관련해서 인프라 설비 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 업체들도 재고 조정이 올해 상반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상반기 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악대로 작용했던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캐터필라와 5년 동안은 3천억 정도 규모의 3차 독점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장 착공이 올해 2분기 그리고 완공이 4분기 정도 되기 때문에 양산은 내년도 상반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실적은 매출액이 한 1,97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4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6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2월 3월 절소 행보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고요. 목표 가격 만 원대까지 정거점 부근인 만 원대까지는 1차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재 가격은 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짝에서도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2% 올라선 진성 T씨 정권을 받습니다. 목표값 만 원 선으로 책정해주셨네요. 김창희 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